그린 적중률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어서 분명히 퍼팅만 조금씩 더 살아난다면 다시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. 박민지 좋아요. 네, 이번에는 좀 아주 짧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홀 중에 가장 가까이 붙였어요. 박민지. 찬스 살리죠. 자, 박민지가 드디어 첫 버디가 나옵니다. 아, 어려워요. 14번째 홀만의 첫 버디 나오면서 이렇게 좋아하네요. 네.